형도 왔어, 이런데도 박수현 선수는 거기에 반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쪽을 보시면서 홍수 배워 있는 줄까? 약간 요런 느낌? 아 지금 한 번 찍어도 돼? 이거 한 번 찍어 잘 어울린다 형 귀엽네 아 나 알밤 한 번도 안 좋아하네 진짜 사악 고마워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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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